사무엘아 7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그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그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되 가서 내종 다이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그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그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그하며 행하였나니 무럿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이수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매라여 쓴 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구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즐겁죠 또 시간 시간 프로그램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 트루스토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장면 보셨습니까 어제 제2의 심홍석 탄생 저는 그 형제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알코올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또 여기 와 계시는데 그래 참 어제 형제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냥 술 마시는 게 아니고 뒤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죠 화장을 진하게 하셨던 분 참 술 귀신께서 막 이렇게 주니까 막 마시고 했는데 그런데 언제 술 귀신이 막 괴로워나 보니까 교제가 되면서부터 맞죠? 그래 형제님 술 마시고 있지만 나는 술 끊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빨이 묵히는 거 있죠 이분이 술을 마시면서도 아 나는 술을 끊었다 그러니 귀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해서 참 그분이 술도 끊고 마음에 죄도 끊어지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저런 방송은 저런 내용은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지역 지역마다 참 사단이 술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뺏아사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바뀌었다면 나도 바뀌겠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거든요 제 마음에 우리 참 군산에 오신 아주 술과 친하신 그분도 어제 보셨는데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겠다 하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마다 다 어려운 것은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최대 빅뉴스 하면 첫째는 2년 동안 멈췄던 월드캠프가 다시 오픈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월드캠프를 하게 되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라비께서 오신 거예요 최고 라비라고 하시죠 참 만나보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고요 참 그런 라비께서 오시고 또 목사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월드캠프에 오셔서 그분이 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가실 땐 마음을 그렇게 여신 거예요 지난주에 10월 달에 설 이스라엘에서 선교 60주년 기념 세계 대회가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 지난주에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가셨는데 그 라비께서 오셨냐고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겠다 하면서 너무 은혜를 입으셔나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팀을 대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께서 이스라엘 최고 라비님이 오신 것과 또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평상시 안 하시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적으로 말하면 학교에 수, 우, 미, 양가 있잖아요 신앙의 성적을 이야기하시면 미안합니다 이분은 수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다음 뭐예요? 미죠 미 미도 아니고,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양가집의 교수란 말입니다 늘 양가양가양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왜 참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왜 행사가 많냐 참 일찍이 보면 왜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왜 하며 또 초여름엔 댄서 페스티벌을 왜 하며 월드캠프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은 다 하시면서 이분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도 최고 라비님이 오셔서 진짜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었구나 침검다리처럼 이런 결실을 맺고 저런 분들이 구원 받으면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또 교회가 다 멋지게 완성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늘 불평, 불만 많았던 게 참 목사님 마음 있는 저런 꽃을 내가 못 봐서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런 양가찜이 교수가 마음을 열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렇겠죠 거죠? 여러분 다 마음 여셨죠 거죠? 월드캠프 지나면서 다 신앙이 우수우수하면서 우수수하게 바뀌셨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월드캠프가 지나면서 참 전국 교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따끈다끈한 소식들, 간정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월드캠프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월드캠프 하면 여러분 월드캠프의 꽃이, 첫 번째 꽃이 뭘까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저녁에 또 증거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장관님들이 또 총장분들이 그쪽도 시에렙한 많은 전 세계 목사님들이 마음이 다 바뀌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간다 장관님은 나는 올 땐 죄인으로 왔지만 갈 땐 의인으로 갑니다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참 놀랍고 참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월드캠프의 두 번째 꽃이라면 또 뭘까요? 참 우수한 성적만 계시는 분들 앉아 계십니다 정답만 잘 맞추시는 두 번째는 그라시아스 같습니다 그라시아스의 그런, 외국 좋십니까? 그라시아스의 참 이렇게 클래식, 그죠? 그 찬송을 들으면 우리의 품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보통 음악 못 듣잖아요, 이제 우리가 덕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월드캠프의 꽃이 뭘까요? 아, 누가 또 정답을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참 이렇게 알콩달콩 또 이렇게 전 세계의 문화와 댄스를 알려주는 이 새콤한 맛이 나는 댄스 페스티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이제 시험을 치면 세 번째는 댄스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월드캠프를 할 때 오수한의 말씀에 또 두 번째 그라시아스 있지만 또 그 빈 틈새에 꽉꽉 마음을 메워줄 수 있고 기쁨을 주는 게 댄스 페스티벌인데 여러분이가 아침밥상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부엌에 일찍 나가서 그죠? 이렇게 씻고 하면서 이제 가마솥에 물 붓고 아궁이 불 때고 이제 쌀 안 치고 이제 생선 굽고 굽거리고 김도 굽고 자르고 김치 총총쩍 썰고 또 이제 고추 따와서 된장 곁들여서 여보 하고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월드캠프의 개막식 무대 갑자기 댄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3개월 4개월 전부터 참 이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걸 어머니 손길처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라북도에서 알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센터는 전주에서 누가 우리 위대한 아줌마들이신 부인 자민인들이 또 그분들 도와주는 대학생 스태프들이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때로는 막 짜증도 나지만 또 마음을 끊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집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제 그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꽃도 있지만 꽃받침이 있어야지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그냥 하나의 또 나라에서 어떤 팀이 만들어져서 댄스를 되어지는 이게 처음부터 공문을 보내고 또 이제 어떤 메뉴를 보내주면서 이런 참 유형의 음악이 필요하고 댄스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쪽에서 내용을 접수받고 팀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팀을 특히 2년간 전 세계가 공격이었기 때문에 팀 만들기도 쉽지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팀을 만들면 또 됩니까 또 음악도 어디서 가져와야죠 음악에 맞춰서 또 댄스로 창작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그게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야 이 음악엔 이 댄스가 안 맞습니다 이 댄스엔 이 음악을 좀 고쳐야 돼 계속에 밀고 당기는 그런 시간들로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서 이제 영상으로 먼저 넘어옵니다 또 보고 또 피드백을 또 해주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뚝딱 넘어올 수 있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뭐가 남아있냐면 이제 출입국 그 나라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절반 이상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촌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나라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여권도 없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고 다음에 이제 비자 또 인터뷰를 해서 비자가 나와야지 이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한국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2년간 그런 코로나로 말미암은 공백기간에 전세계 항공사의 80%가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비행기가 없는 비행기가 특히 한국은 전세계 최고 50원 나라다 보니까 더 경쟁이 치열한 거죠 댄서도 준비했고 의상 소품 다 준비했는데 비행기 표도 없고 비자가 안 나와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팀들이 바로 전주에 있는 이 댄스 페스티벌 기획팀 기획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그 일을 야 저거는 참 저런 일을 책임 맡으면 정말 머리 아프겠다 하고 있는데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내가 왜 합니까 하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멘 하고 속으로 꿀꺽 삼키고 아멘 하고 하는데 이래 참 현 뭐라고 하는 실무진 실무진들은 전세 나라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막 물어보는데 그분들 답변을 못하죠 또 물어봐야 되니까 저는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예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강남에 또 진행부 사무실에 가서 또 질문합니다 모르사님 이건 어찌 됩니까 이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이제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진작에 강남교에 더 갔다 나왔더라면 제가 서울대는 갔을 건데 피드백을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저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 참 상황이 끊쳤다가 다시 하는 것이다 보고 모사님께서 또 믿음으로 월드캠프 합니다 전세계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만만치가 않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이제 강남사무실에 목산들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이번에 확실히 들어오는 팀이 몇 팀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확실한 팀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 목사님 확실한 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낫다 싶은 데가 어딥니까 아 그러면 멕시코 필리핀 미얀마 제일 낫다 싶은 데를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팀들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리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죠 그래 필리핀이 제일 영상으로 볼 땐 제일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잘못했는지 단체 전부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전부 다 다 캔슬 당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로만 끝나야 되는데 또 미얀마는 비자가 안 나와 비자가 거기도 비자가 안 나오는 미얀마는 저거잖아요 군부가 군부가 지금 다 잡고 있다 보니까 행정이 너무 느린 거예요 여권도 한참 뒤에 나오더니 비자는 언제 나오냐 그 월드캠프가 끝날 때쯤 나온대요 비자가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이 포기하시더라고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멕시코 멕시코는 제일 먼저 팀을 만들었고 항공권을 끊어서 여유만만하게 누가 못 가나 하고 있다가 참 이렇게 참 나쁜 못된 여행사에게 속아가지고 고스란히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제 와보니까 항공사에서는 단체 티켓 했으니까 유행사 카드를 가져와라 그런데 유행사 카드 직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시간 거리에 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차를 타고 막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싸우고 싸워서 이제 전체 금액이 7만 불인데 6만 불을 돌려받아서 불이 났게 와서 이제 표주세요 하니까 막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녹아 안 녹아요 녹더라고요 네 특히 남미 댄서는 얼마나 정열적입니까 그렇죠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는 진행 아닙니다 제가 진행하면 다 말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이십니다 진행을 빼버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참 신기한 것은 이건 누구로 말미암화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 믿음 안에서 딱 되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행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크라이나 나라 아십니까 지금 한참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저 전쟁 3일 가겠나 저 큰 러시아랑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그런 안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랑 비슷한 그런 아주 깡이 있더만 깡이 있어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은 다 대피시키고 남자들은 다시 전쟁트로 막 돌아가면서 막 싸우는 모습 보면서 전유럽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장기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월드캠프를 합니다 하니까 뭐요 어떻게 이런 상황 할 수 있어 했는데 또 그 믿음에 계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 독일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머리바 아니지 머리야 머리바가 아니고 머리 머리야 프로젝트 머리야가 뭔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나라가 곡창지들이에요 곡창지대 전세계 제일 전세계 제일은 아니겠지만 전세계에 세 군데 네 군데 있답니다 남미에도 있고 어디 있다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 곡물이 유럽으로 막 르르시아 막 수출되는데 그걸 실은 나는 큰 비행기가 머리야랍니다 머리야 그 비행기가 폭발을 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크라이나 국민들 마음에 고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월드캠프에 우리가 댄서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 한국으로 넘어가자 그 프로젝트가 머리야 프로젝트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가노 남자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남자 없이 어떻게 팀이 되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연을 편지를 써서 이제 그 나라의 외무부 장관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 장관님의 답변 좋다 그러면 전쟁 중이지만 전세계에 나가서 우크라이나의 이런 실상 이런 용기를 알려다오 대신 반드시 그 댄서 페스티벌 가서 대상을 타는 조건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상을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되겠죠 탔어요 못 탔어요 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비행기가 그 영상에 댄서를 하기 전에 이제 인트로 영상 그러죠 앞에 나오는 영상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그 큰 비행기가 촥 공중으로 샥 이륙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마음에 마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에 꿈을 실은 그 소망의 비행기가 촥 뜨는데 가슴이 붕클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팀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팀을 꾸리고 다 준비했는데 이제 뭐가 있어야 돼 한국으로 올라가면 뭘 타야 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팀 꾸리고 전쟁 중에 남자들이 빠져나오고 됐다 하고 댄서를 다 만들었는데 비행기 표가 있어요 없어요 표가 없는 거라 대한항공이 하나 아시아나관 네 개 다섯 개가 무슨 댄서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전용기를 띄우자 하고 또 연락이 왔어요 전용기 띄울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또 그건 또 뭐야 하고 있는 와중에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여행사에 표가 있나 알아보자 하고 목사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다니고 계셨는데 한 여행사에서 아니 저기 왜 그러십니까 혹시 우크라이나 그런 팀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우크라이나 그 저기 암흑의 암흑의 씨가 혹시 그 아시는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진작에 40장 표를 예매했습니다 예 표를 40장을 예매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독일 프랑크 프로토의 전도사님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귀한 일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이제 자기는 야 나 덕분에 간다 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그것 좀 잘못했거든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살짝 치솔을 시켜버렸네 뭘 시켜버렸어요 치솔을 시키고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나는 안했거든 하고 이랬는데 이래 표 없습니까 무슨 표요 한국 가는 표요 혹시 우크라이나 그 댄서팀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표 그거요 예매했다가 아침에 치솔시켰습니다 우와 이제 귀가 또 또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거 치솔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사 직원 하는 말 제가 취소시켜 받아서 이거 팔면 표값이 배나 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달달달 뚫리면서 표를 안 팔았습니다 이 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행사 직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우크라이나 팀을 월드캠프에 보내시고 또 댄서 페스티벌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이때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 우크라이나 팀 또 이제 코트디부아르 또 태국팀 하나같이 다 말씀 못 들으지만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들어오신 거예요 또 인도팀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였구나 참 다 마친 다음에 뒤돌아 보니까 참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참 내가 움직인 그것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었구나 진짜 특히 이 어떤 댄페 댄서 페스티 이것은요 다 됐나 물어봤을 때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했지만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기다리고 참 바라보고 참 그게 전부 다가 아닌가 할 정도로 뒤돌아보는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박옥수 보사님께서도 참 이렇게 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 잘했다 너무 참 잘했다 몇 번을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 동안 모두 녹아요 안 녹아요 녹더라고요 감사하고 어렵지만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그분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월드 캠퍼 가서 또 같이 공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구원도 받고 참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한 사람만 그 손길로 되는 게 아니고 참 선교회 안에 같은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진행된다 싶으니까 참 놀랍고 또 감사하고 참 그랬거든요 오늘 이렇게 사무에라 7장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7장 잊을 말씀 한번 다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그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왕이 다윗이죠 지금 이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향목 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라보기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기는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 어디서 살았냐면 황무지 요새 동굴 정말 또 바위 밑에 참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가운데 참 도망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우를 피하면서 그럼 이렇게 두루왕 히람이 선물로 백향목 으로 되어진 궁을 주었을 때 마음이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겠습니까 마음이 뺏길 수 있죠 왜냐하면 궁을 지어주면 어떤 침만 이렇게 지어주지 그 안에 화장실 거실 부엌 로비에 다 LG 텔레비전 침대 안 죽어든 그거는 그죠 집만 지어주는 것이지 그 집안에 가구도 넣고 부엌에 살림도 집어넣고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뺏길 수 있을 텐데 다윗의 마음은 전혀 백향목 궁에 마음이 가있지 않고 어디에 가있냐면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 궁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육신을 말하는 육신 그죠 우리 육신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을 뺏어낸 여러가지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괴 여호와의 괴는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괴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여호와의 괴를 바라보는 그런 초점이 여호와의 괴에 딱 가있었는데 그죠 카메라로 말하면 이렇게 딱 클로즈업 클로즈업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발음이 안 좋으니까 뭔 말인지 방금 이해하셨어요 클로즈업 아 이 발음 안 돼 어떤 한 부분을 카메라 초점에 딱 찍어서 화면을 쫙 확대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다윗의 그 눈을 다윗의 마음을 딱 클로즈업을 해보니까 쫙 등겨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괴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의 종 나단을 불러서 이리 와봐라 하시면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내가 언제 이스라엘 위에 세웠던 사사들에게 나의 그할 집을 위하여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 다윗은 양을 따르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 이었지만 왕이 되고 궁 안에 있으면서도 참 내가 있을 그 집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가서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야기를 전해줘라 하시는데 100% 전부다 축복이 축복 네가 어떤 나라도 너를 이길 수 없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다윗에게 내리면서 이후에 사무에라 8장 9장 10장 끊임없이 진짜 전쟁에 승리하고 그렇게 국민 전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처음에 화면 나왔습니까 화면 나왔습니까 화면에 그 얼굴도 나왔죠 그죠 그 옆에 또 주제가 나왔죠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선택 안 나오셨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요즘에는 그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문도 주시고 주제도 주시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일주일 걸렸습니다 주제 정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얼마든지 백향목 궁을 쳐다볼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딱 바라봤다는 거죠 올초에 신년사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사무엘 상 30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질문하셨대요 목사님 혹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줄 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셨대요 목사님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그건 모르지 다만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을 뿐이야 예 목사님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 안에서 심히 궁금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와를 힘입고 그죠 여와를 힘입고 우리가 옷을 입죠 그죠 우리가 입는다는 말을 쓰게 되는데 다윗은 마음에 한쪽을 바라보면 진짜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함께 했던 400명 늘어서 600명 근데 처가족 처자식 다 빼앗겼다고 의리도 없이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참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스럽습니까 얄밉습니까 안아주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인도자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 그죠 조금 그 수우미양가 뭐라고요 양가집이라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야 힘을 힘을 입을 수 있구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힘을 입는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것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무엘 상에 보면 앞에 17장에 보면 곤략과 싸울 때 다윗이 그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멧돌을 이렇게 취해서 딱 던지면서 이렇게 쓰러뜨리고 빼앗아서 이기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갑자기 되는 겁니까 아니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야 했을 때 참 왕이시여 소년이 참 덜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딱 빼앗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호를 힘입는 부분에 이미 마음에 길이 나있고 삶이 만들어져 있다란 말입니다 하다보니 궁급했지만 또 거기서 여호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늘 도망자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다시 왕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 이웃나라가 또 너무 축하를 한 나머지 이런 어리어리하고 향기로 멋진 백향목 궁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결과물이지 이것이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디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짜 죄에 사는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의 괴가 아니냐 다윗은 어렵든 좋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또 넘어가는 거예요 형편에서 또 믿음으로 그죠 생각에서 말씀으로 내 조건에서 하나님의 조건으로 넘어가는 삶이 이게 다 삶의 단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참 어제 저녁에도 계속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1962년 그 말씀 하시고요 또 이제 참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 집무실에 같이 앉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제치시며 하시는 말씀이 대구에 있었을 때 하마터면 죽을 뻔해서 연탄 깨서 마시고 그때 우리 은숙이가 우는 바람에 참 효녀지 가시면서 안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든지 위험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얼마든지 하나 마신 걸로 하고 잊을 수도 있지만 또 목사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또 악곡동에 나올 때 야 어떻게 내가 저기 살아남았지 목사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늘 이렇게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마음을 넘겨주시더라고요 마치 머리야가 쫙 뜨는 것처럼 참 형편에서 또 생각에서 딱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은 그죠 아이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엄마가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1962년도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참 웃기는 참 박선생이지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래 하면서 안에서 막 들려왔을 때 문고리를 잡을 힘이 없을 만큼 다 힘이 빠져드는 겁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다 넘겨주신 것이 또 이제 선교학교 입학 하시면서 그죠 이렇게 참 최초의 믿음을 배울 수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님 운영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귀를 다 넘겨 주시는 거죠 앞곡동으로 또 이제 장팔리로 또 군대로 김천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아 영국에서 왔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선교사입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여행합니다 무슨 여행이십니까 전도 여행입니까 그냥 여행입니다 당장 당천나라도 돌아가시오 하면서 타락했다 하면서 와 저는 그래 도저히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죠 목사님은 탁 탁 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그 본국에 왔던 참 선굽이가 김천에 또 건물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새로운 문제 앞에 또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하신 모든 경험담이시고 믿음의 간정이 이제 우리에게 그죠 이제 참 시봉섭형제 자네 온전해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고 충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되어지더라는 거죠 다윗한 사람이 진짜 마음을 딱 넘어가버리니까 백향목이 아닌 여와의 괴로 넘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나라 백성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선교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넘어가고 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아프지만 나았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술 마시지만 술 끊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가 같지만 장가 같다 할 수 있고 시집 안 같지만 시집 같다 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육이 있어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알아 뭐냐면 육신으로 살았을 때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나는 알아 왜 나는 말씀을 믿어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결과적으로 사망과 생명 이거 비교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사망과 생명 극과 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만 방향이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는 어디를 달려갑니까 생각의 세계를 막 달려가는 생각의 세계를 여러분 진짜 이 갈라디아스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명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건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이야기 성명받았다는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시거든요 무엇이죠 그냥 듣고 믿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스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받는 것도 듣고 믿음이지만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도 뭐냐 그것도 듣고 믿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믿음은 뭐 했을 때 믿음은 들었을 때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꾸 들으면 뭐가 와요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행동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안 오니까 가만히 퍼져 앉아 있는 것이지 오면 움직여 지더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들리겠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내 소리를 듣기 내 소리를 내 소리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무너지고 비워지는 과정이 다 있었더라고요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십자가의 강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의 특징은 아 내 생각 엉터리였구나 내 생각이 가짜였구나 그게 이제 발견되는 거죠 참 저도 지난 날 참 긴 세월을 참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내가 넘어가려 하다 보니까 넘어갔다 싶었는데 도로 넘어오는 거 있죠 이건 뭐요 참 갈등도 많이 해보았고 또 많이 고통도 해보았고 시행착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선교를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 번 어떤 참 자매님을 참 인해서 목사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시죠 그러면서 김영재 왜 이 임금이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주었겠어 자신에게 빚진 자 백 대나리움 빚진 자를 갚아주라고 그 많고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거잖아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진짜 자신도 모르게 마치 다윗이 백향목궁 안에 이래 있는 것처럼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처한 이 형편이 이 문제가 이 상황이 굉장히 커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제는 안 돼 이 자매도 안 돼 안 돼 안 돼 저도 모르게 이 형편이 너무 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아니야 그게 커 보이는 이유는 1만 달란트를 갚아준 주인의 마음을 놓쳐서 그래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발견하면 이 1만 달란트 이 백 대나리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형편이 누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내가 떠났구나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바로 형편을 통해서 내 마음은 그대로 이렇게 끌려가 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힘은 내게 없는데 하나님의 세운 종을 만나 마음의 교제를 받고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말씀으로 다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참 그런 또 형편 또 그런 자매님 얼굴을 보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 그 형편과 또 그런 자매님 형제님 너무너무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마치 보금을 듣는 순간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삶 속에 말씀이 많으니까 형편이 다 넘어가지는 걸 하나님이 또 종합해 나가면서 때론 책망 받으면서 마음을 자꾸자꾸 넘겨주시는 것이죠 한 번은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 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당 마당입니다 이제 공사 전에 주일날 차가 저렇게 막 들었습니다 그럼 차를 빼기가 너무 참 난처한 거예요 야 저거 앞으로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하자 해서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제 또 강남에 올라가셨는데 어 목산들께서 이 땅 말고 저 옆에 땅을 하십시오 붙던 땅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사진요 네 저기는 옆에 땅입니다 옆에 가금물입니다 공사할 때 쓰는 뭐 아시바 있죠 그럼 뭐 피티아시바 뭐 폼 같은 거 쌓아두는 저런 가금물이 큰 게 세 개가 이래 있어요 그쵸 저 돌벽에 이제 경계선인데 너무 보기 지저분하고 참 그런 곳인데 땅 주인은 저걸 팔 마음도 없고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모산들께서는 비싸지만 저걸 사야 나중에 빛을 바랍니다 나중에 확실히 좋습니다 어느 날 참 이렇게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봉 18장에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씀을 보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신다 근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계속 매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확 풀어버리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내가 풀면 하나님 풀어주신다는데 맞죠 그래서 하나님 저 마음 정했습니다 땅값이 비싸든 어떻든 저는 풀겠습니다 된다 쪽으로 마음을 넘기겠습니다 하고 딱 넘긴 결과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방금 그 자리입니다 방금 그 자리에 저는 전용 푸살장이 저게 우리 군산교회 전용 푸살적 구장입니다 그 뒤에 저 뒤에 전용 반코토지만 농구장도 있습니다 차량을 마흔 두 대를 댈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파노라마 한 화면에 안 나와서 사진이 좀 굽혔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런 또 편리하고 아름다운 저런 마당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고 내 생각에서 내 형편에서 마음을 딱 넘겼을 때 그때 아름다운 그런 모양들이 나와진다는 걸 하나님 끊임없이 허락하시고 또 이끄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올봄에는 참 코로나 기간 중이지만 또 유럽 지역에 참 우리 전라북도가 유럽 지역 선교지원 담당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 보내심을 잊고 동유럽 쪽에 불가리아 또 루마니아 또 마케도니아 다는 올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제가 무슨 장관을 만나겠습니까 지금 총장과 제가 MOU를 또 체결하겠습니까 그 많은 종합대학 대학생 앞에서 무슨 강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선교육 이렇게 뭐하니까요 넘겨주니까 넘겨주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런 걸 필요로 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정식학과로 채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꼭 오셔서 척강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진짜 제가 늘 우르르 보시는 분들만 전혀 문제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는 목사님이 넘어가시다 보니까 다 안 넘어가면 안 되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키 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는데요 루키 2장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지 말라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죠 여기서 떠나지 말라 다른 밭은 어디며 여기는 어딥니까 그죠 다른 밭은 세상을 말하고 육신을 말한다면 여기는 보아스의 밭입니다 모사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네가 지금 술을 마셔도 온전하다고 말해 그죠 정말 실제 그 상황 속에 있던 우리 심홍석 전도사님이 그 말씀 15분 만에 교제받고 딱 넘어온 것처럼 정말 어느 누가 여러분 못 넘어가겠습니까 왜요 60년을 이것만 가르쳐 오셨다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사님은 나는 할 때 보사님은 이렇게 안 하시더라 보사님 말씀 나는 하시더라 항상 성경에 나는 말이야 나는 말씀이 이러면 나는 이걸 믿어 보사님 빚다 보니까 아 여기구나 말씀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길이 있구나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배워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어디밖에 넘어가지 않는다구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바울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울이 딴 걸 가르쳐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죄가 끝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을 바울은 친히 본을 보여주었더라구요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쉽게 쉽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요 말씀을 놓치는 거에요 이번에 그런 말씀 들었죠 여자가 아이를 열 명을 낳았다 해도 일한 번째 아이를 낳을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자의 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제까지 은혜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를 하시는 거더라구요 다윗이 백향목궁 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백향목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젖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선택 그 선택 그 선택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 안락하게 행복하게 또 그렇게 참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선교회가 지금 종의 믿음 안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오랫동안 사단이 우리 마음을 참 말씀해서 떠나서 생각과 형편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최초의 참 뱀이 마귀가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도 끊임없이 참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다윗이 백향목 궁이 아닌 여와의 괴를 바라보았을 때 많은 백성들에게 참 이런 축복이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저희들 선교회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종이 계시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전반기에 해오셨던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우리 모두를 동참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선교회 속에 보험 속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